이화여자대학교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더 세계대학평가 젠더평등 부문에서 국내대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개별 순위가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더 세계대학평가는 2021년 부문별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이화여자대학교는 젠더평등 부문에서 국내대학 중 1위에 자리했습니다. 세계대학 순위 기준으로는 82위입니다. 더 세계대학평가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3대 대학 랭킹으로 영국 런던의 신문사 더 타임즈에서 발행하는 고등교육 관련 주간지를 통해 발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젠더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남성과 여성을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 자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세계대학평가에 따르면 젠더평등 부문은 대학의 젠더평등 연구 실적, 여성 고위직 비율, 차별 철피해 정책 등을 측정합니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는 훌륭한 여성학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학부, 대학원생, 교수진들 사이에서 현재도 활발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여성학과에서는 대만 여성의 한국 워킹 홀리데이, 청소년 미혼모, 총여학생회 폐지 등 다양한 주제로 꾸준히 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여성학 논집을 발간합니다. 여성주의와 관련된 학술 연구 논문, 최근 발간된 간행물에 대한 서평 및 연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수한 논문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여성학 관련 강의는 매 학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내 여성 고위직 비율도 젠더평등의 앞장선은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기획처 평가팀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고위 여성학자의 비율이 타 대학보다 월등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훌륭한 여성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젠더평등 부문의 마지막 측정 요소는 차별 철폐 정책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이화여대는 여성 대학원생이 연구와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캠퍼스 환경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풀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대학원생의 출산과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화 어린이집 보육 대상을 대학원생 자녀로 확대하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학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주 내용입니다. 기획서 평가팀은 헌장의 차별금지 조항,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1항, 사무직원 복무 규정의 모성 보호 휴가, 청원 특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평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학교에서 젠더평등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젠더평등 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여를 인정받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젠더평등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UBS 송채은입니다.